여기가 맞나? 여기가 비치네 집인가? 올라가 보자 계세요? 아 안녕하세요 아 비치씨에요? 아 비치씨구나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고구마 캐신다면서요? 네 고구마 어디에 있어요? 그...끝나무 있어요 아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? 네 제 집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보세요 어 누가 나오시는데? 아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별이시죠? 네 고구마 잘 캐신다고 아 고구마 어디 있어요? 아 이걸로 오늘 이 삽으로 고구마를 캐시는 거구나 아 가봐요 내려와 아 저기 우물 옆에 있는 거구나 고구마가 네 아 여기 있는 거구나 고구마가 우물 옆에 고구마 밭이 여기 있네요 네 그 거기 파면에 진짜 고구마 나오나요?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진짜 고구마가 나오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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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신거 아니죠? 내가 잡았다 역시 고구마를 잡았다 다섯개 다 닿겠네요 이제 이제 고구마 들고 고구마 씻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 고구마 더 없을거 같은데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고구마 씻을거에요 네 뭐라고요? 고구마 씻을거에요 고구마 씻어 들어갈거에요? 네 들어가시죠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네 아 좋다 주방 거기 놔두면 돼 아 거기 놔두면 돼 아 거기 놔두면 거구나 아우 저기 저기 얼굴을 다 묻는거 같은데요 콧밥을 다 씻어야 되거든요 오오 고구마를 그냥 캐는게 끝나는게 아니고 이렇게 깨끗하게 흙을 잘 씻어내야 되는거군요 이렇게 깨끗하게 흙을 잘 씻어내야 되는거군요 좋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불을 지폐서 하는거에요? 아 그렇구나 오오 누를 줄 아시는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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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를 줄 아시는구나 이야 여기는 이렇게 물을 닫아서 삶는거구나 저기 고구 사장님 고구마 다 대면은 저 몇개 줄거에요? 네? 잘라줘야죠? 잘라서 줄거에요? 감사합니다 애기 사장님 애기 사장님 손 닦아야 되는거 아니에요? 손 봐봐요 더럽진 않네 기념한거 있잖아 아 아빠 뭐하는거지? 뭐 하는 거지? 저거는 제 딸에서 청소를 엄청 잘 하거든요 아 청소하는 거예요? 네 아 이게 청소하는 거였구나 혼자서 엄마야 엄마가 여기 가짜 요리할 동안 그렇게 장난치려 엄마 가신다 아주머니 저기 뒷들은 뭐 있어요? 뒷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뒷들이요? 저기요? 저기 안 까봤어요 저 아 이렇게 집 안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? 네네 얼마큼 사셨어요? 한 번 잤지 한 번 잤어요? 네 오래 사셨구나 네 항아리 항아리 안에 혹시 김치 들어가 있나요? 아니요 아니요? 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쪽에 방이 있고 저 방 혹시 한 번 봐도 될까요? 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볼게요 음 이렇게 돼 있구나 제가 고구마 여기다 올려두면 되는 거죠? 네 고구마가 근데 진짜 왜 무슨 냄새 나요? 흑냄새 네 한번 냄새 맡아주세요 음 고구마 냄새 아니 가까이서 맡아라 흑냄새 어 아 고구마 줄게 아 뜨거 엄마 아직 뒤에가 안 왔어 음 응 맛있어 맛있어? 맘맘맘맘 아 못쓰러워 이거 봐봐요 봐봐요 오! 아니 옷이랑 고구마랑 색깔이 똑같네 고구마 맛있네요 고구마 너무 큰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? 내 남긴 건 줘 아저씨한테 저요? 응 오빠 형도 누구지?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? 너 근데 지금 흰 거 같아 왜? 왜? 못쓰겠어 아니 그런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못쓰겠단 말이야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빠 아빠 아직 안 숨었어 어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찾는다 아니야 안 숨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찾는다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지 아 여기에는 없을 것 같아 아 저쪽 뒤에서 뒤쪽으로 돌아갔나? 뒤뜰에 뒤뜰 가봐겠다 어 여기도 없네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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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보이지? 아 저쪽 뒤쪽에 있나보다 저쪽 뒤쪽으로 가봐야겠다 어디갔지? 얘들아 어딨니? 어 어디갔지? 어 어디갔지? 애들이 분명히 어디갔을까? 아 저쪽 항아리쪽에 있나보다 항아리쪽 가봐야겠다 별이야 빛이야 찾았다 이번엔 내가 숨어 다리가 줄래 아빠 벽벽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 숨었어 아니 아직 너무 벅 보고 해야지 벅벅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거기 숨을거야? 아빠는 저쪽에 가있을게 나갔지? 그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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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nold 아빠 아빠 안! 안 돼! 어디에 숨었어? 아빠 여기 있었어 이제 비치 술래 비치가 꼭꼭 숨어라 안 돼 같이 숨을까? 알았어 빼앗아 술래? 응 저기 가서 해야지 꼭꼭 숨어라 아빠랑 언니랑 것처럼 공도 주웠네 공도 주웠네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돼 자 여기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문으로 몰래 보는 거야 알았지? 찾아라 헉 아 됐다 됐다 흠 헉 엄마 언니 아기 안 찾았어 흐여 superv봐 아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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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 아팠어 현아 별아 이거라 설탕국수 앉아봐 마셔야지 먹어보고 맛없으면 먹어 보고 맛없으면 오늘 하루 종일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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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가 없어 한입 엄청 많이 먹는데 우와 아빠 왜 다 먹어 안돼 이거 먹어야지 안 먹어 저렇게 장난치면 될까 안 될까 꼬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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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리 간거야 진짜? 꼬순아 꼬순아 거기 위험해 이제 지금 별이 어린이는 어저께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해서 머리가 부드러워졌는데 그거를 엄마가 머리를 묶어줘가지고 다시 푸석푸석해진거 가지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빠가 트리트먼트 해줄게 왜 방구 냄새 알지? 너 방구 깼니? 방금 그 표정 강빛이랑 닮았어 꼬순아 꼬순아 들어가자 이제 이야 경치가 좋다 꽃냄샤맛 들어갔니? 뒷모습이 류승범이네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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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